네, 저희 스테이 카드에 꾸준하게 요지관리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케팅 관련 개인장 거룩에 동의주실 고객님께요. 앞으로는 국내 모든 강의점에서 이용시 0.5% 정립해, KBK를 결제하시면 추가로 5% 정립되시는 KB분리독도가 2포인트 카드 안내도 연락드렸는데요. 네, 전체 가능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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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반으로 지금 전달이 너무 많이 와서 어, 저희가 다른게 아니라 지금 카드 교체 신차주고 없는 카드로 부당국 이용해 보시는 거로 바꿔드리는 거죠. 예, 그러면. 어느 정도의 카드들 지금 카드가 30만 50만원 써야 될 때 맞잖아요? 이 카드는 30만 50만원 안 쓰고, 실제는 상환이라구요. 네. 주류 카드 쓰시다가 이 카넘만 어디서만 쓰시기만 하면 포인트가 5%세요. KB 세액으로 받으세요. 네, 저희 카드 쓰고 있어요. 이 각테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30만원 전달에 시차 조건이 붙는 카드시고, 아 예 아니 dice 아 아니 그게 왜 그래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아 제가 가쁘니까요 네 받아서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관심 없습니다 네 관심 없습니다. 고객님 관심 없으셔야 하는 게 지금 카드를 안 쓰잖아요 중요한 건요. 맞습니다. 맞는 카드로 권해드리죠. 카드를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해야 하는 목적에서 전달 얼마 쓰라는 조건 없는 고객님 맞는 카드로 교체해드린 거세요. 네 나중에 할게요. 네 그럼 6시 반 이후로 통화 드리면 괜찮은데요? 아니요. 그럼 관심이 없으니까요. 또 관심 가지는 게 좋으시겠지? 지금 쓰시는 카드는 상대입니까? 그거 뭐 어디예요 진짜? 그거 똑같아요 지금. 아 왜냐면 고객님 카드. 저도 지금 건물기사를 밝히는데 지금 몇 번째예요 지금. 다섯 번 넘게 지금. 저도 지금 뭐 받아줄 텐데 정하셔가지고. 그건 뭐 지금 뭐 거짓말이고 강요잖아요 지금. 아 아니 너만큼 없어요 형님. 네 관심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안 살았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